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. 줌 수업 중에 너무 보고 싶다고요? 아니 여기서 몇 명이 줌 수업을 듣는 거예요? 한 3명 더 줌 수업 듣고 있는 것 같은데? 근데 이제 이거 랭크 안 나오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. 왜냐면 예전에 사람들이 이거 랭크 볼 때는 솔짓도 했고 왜 뭐 님이 티어체 높은데 왜 캐리 안 함?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좋아요. 잘 쐈어. 피할 수 있었는데 조금 너무 마음이 급해져. 빨리 쐈어요. 헤드 때릴 수 있었는데. 왓, 비노, 랩. 오 마이 갓. 이거 죽네요? 이 사람이 불멸인데 왜 여기 있냐 진짜. 전 시즌 불멸을 어떻게 다야 1가지 떨어지는 거예요? 지금 왓, 쟤베, 조언맨 랩. 네, 다닐다. 제 cuer선이 한 명 남아 살고 있는 것 같은데. 제 cuer선이 1명 남아 살고 있는 것 같은데. 지금 왓, 쟤베. 먼저 탈출! semestim 섭취. 제가 안 시즌, unique. 왓, 그나? 이거 방종 보는 거 들켰나봐요? SHIP O my f**king buff gear you f**ck Aaaaaa Are you f**king skiii- In the corner, by double, by double 나이스! 넥스트! 나이스! 나이스! 이거 이기겠다? 콜레그 세우시면 안됩니다! 아직 몰라요! 아직 힙재산인데요! 1명 남았습니다! 1명 남았습니다! 까비! 나이스! 까비! 독팀 다 주웠으니까 나쁘지 않아요! 우리 어차피 보너스 라운드였으니까 독팀 이제 돈이 안나와요! 우리가 돈적으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에요! 미드러쉬 가짜! 나이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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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하는 임시! 이known을 바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